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방송이 많이 남았으니까. 아무튼 한 5개월, 6개월 동안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과 많은 분들과 공감을 하고 같이 웃고 감동도 하고 즐겁게 즐기고 그랬던 드라만데 많은 응원, 많은 사랑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미싱 꼭 기억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야호! 정화가 끝났어요.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식구들이 다 와줘서 너무 기분 좋게 마음을 했습니다. 드라마는 끝났지만 마지막까지 많이 지나봐주시고 미싱을 주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래야 쓰리가 또 찾아올 수 있어요. 고마워요. 너무 기쁜 수 있어요. 또 안전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나타까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준비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해주세요.